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과 삿개오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삿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삿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작은 사람 삿개오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요 사해 북동쪽 13km 지점에 위치한 유다 광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로서 종료나무가 많아서 종료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장미꽃이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가나안의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레고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이 가이샤라와 가버나무과 여리고라고 하는 세 지역에 세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요충지인 여리고성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삿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삿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이름이 좋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순수함 맑고 고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삿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삿개오가 세관의 완자소 세무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한샘 병자도 거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귀신들린 자도 내어 쫓아서 온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와 동일한 직업을 가진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침내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범 5장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현류병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피가 흐르지 않고 멈췄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 효염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구약에도 그런 여인이 하나 나오죠 열이고성의 기생나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인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이 기생나합은요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두 정탕꾼을 숨겨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소문이 중요합니다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소문을 잘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저 선교지에 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연말에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연말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소문을 내야 되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다니엘 기도에 관해서도 소문을 참 많이 내야 됩니다 금번 다니엘 기도에 이런 강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너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잘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가 받았던 다니엘 기도에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누군가의 인생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을 내는 것도 뭐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연말에 각종 모임에 나가서 분위기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지혜롭게 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다니엘 기도를 전하고 꼭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나오는 삶겨우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삶겨우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제 의식과 그리고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삶겨우는 여리고의 세무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동족에 대한 제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양심도 자신을 늘 정제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거리에서 시장에서 또한 음식점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언제나 이 삶겨우를 향하여 이런 비난을 해댔습니다 당신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야 매국노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그런 말을 쏟아낼 때마다 비난을 할 때마다 삶겨오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참아내었습니다 너희가 인생을 알아 너희가 인생의 성공을 알아 너희가 인생의 행복을 알아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삶겨오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은 늘어갔지만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과 외로움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삶겨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의식과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뛰쳐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지만 두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겨오와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나아갔지만 두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키가 너무나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키가 작다고 하는 내적인 장애물과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외적인 장애물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게 되면 많은 장애물을 놓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광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하죠 공중권세의 자본자로서 어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혼미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오늘도 사탄 마귀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또 죄졌잖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예수 믿겠다고? 이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죠 종교를 바꾸면 가정의 우한이 떠나지 않는다 종교를 바꾸면 가정의 우한이 떠나지 않는다며 겁박하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져다주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릇된 모습들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닿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눈에 비춰된 모습은 너무 잘못된 모습이에요 맨날 지각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릇된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예배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보게 되면 뭐예요? 노약자를 우선순위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래서 장애인은 세 번, 네 번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런 작전을 쓰죠 차차 나중에 아들 대학에 들어가면 아들 여우고 나면 남편 퇴직하면 여보, 내 퇴직하면 나갈게 기다려줘 퇴직하면 나갈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탄이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보금의 황체가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케오는요 어땠어요? 자신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아 안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나처럼 키 작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세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여러분 온숭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숭이처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때 여러분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케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도 보게 되면 자기의 어떤 차통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아멘도 하지 못하고 박수도 치지 못하고 손을 들어 찬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체면과 자존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아니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일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삭겨오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예수님이 저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점점점점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겨오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겨오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삭겨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은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저 삭겨오를 정지하는구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놈 돈 밖에 모르는 매국노야 이렇게 정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옵니다 삭겨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해야 하겠다 삭겨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예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는데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자기를 소개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겨오야 내려오너라 석히 내려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겨오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삭겨오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삭겨오의 집에 유아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삭겨오의 지금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족으로부터는요 왕따를 당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없는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바로 삭겨오였다라고 말합니다 삭겨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와 부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물질을 소유했지만 그는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겨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늘 왕따를 당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삭겨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원래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유아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겨오를 만난 순간 주님은 삭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집에 유아기를 원하셨던 것이오 그래서 육자를 보게 되면 삭겨오는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용접하였습니다 우리 육자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용접하거늘 삭겨오는 그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믿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며 자신을 잊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열의 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서 나왔지만 그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삭겨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나오지만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삭겨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삭겨오를 만나는 그날에 석희라는 말을 하셨고 오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삭겨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님은 삭겨오에게 석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겨오는 석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먼 훗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편이 재취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 여러분의 남편의 구원, 여러분의 부모의 구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구원은 내일로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믿겠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성공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깡통을 차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삿개오는 예수를 영엽하고 예수님을 입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돈이 있어야 행복해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야 그렇게 모았던 그 눈물 섞인 그 많은 돈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지기도 내려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삿개오는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직업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세상은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삿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그날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를 그동안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죄책권과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삿개오처럼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중에 삿개오처럼 뭔가를 이루었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집니까? 그리고 공허하십니까? 오늘 우리 중에 삿개오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마음이 가난이 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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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추구합니다